워너비어사! 안녕하세요 아스트롱입니다! 저희 아스트로가 제8회 테나시아 탑10어머지에서 멕시코 1대 아티스로 사정되었습니다! 이 상들은 아로아 여러분의 투표로 받은 상이라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투표해 주신 우리 루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멕시코 지역에서는 4회 연속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. 멕시코 아로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로아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스트로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아스트로를 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워너비어사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